사시는 모습도 옷도 항상 추리닝 이렇게 입으시고 꺼먹고 못 신으시는 거 신으시고 만나서 서로 장난치는 것밖에 없어 흔히 없이 뭐 킥대고 웃고 뭐 그래 아이고 완전 해지 술도 잘 먹고 아무데서나 잘 주무시던 신부님을 보고 예수를 닮았다 했죠 하지만 예수의 삶을 몸소 사셨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입니다 정말로 인종과 나라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 이야말로 사람 냄새 나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미사 그 모습이 진짜 인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올파르게 잡아야지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희망은 반남뱅이 뿐이에요 제 소망은 죽기 전에 인간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사람만 만났다 인폭이 좋았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늘의억을 환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만 만났다 우리의 남성이